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에 표면적인 이유가 나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었죠. 지금 보시면 HLB 관련해서 HTS에서 보면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18일부터 이렇게 보면은 17일부터 해가지고 봐도 별다른 큰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런 부분은 없는데 오늘 시가가 좀 낮게 쭉 끌어오죠. 이런 소식이 별다른 소식이 없다. 없죠? 장 끝나고 이제 BW 행사 이게 나왔고 이제 뉴스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시 30분에 10시 20분에 나왔죠. 오늘 10시 20분에 여기가 국제뉴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HLB 주가 장승 리버세라니 병영요법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소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7%나 급등을 한 겁니다. 18일 오전 8% 상승을 한 상황인데 왜 상승했느냐 아스코 소화기암 전문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리보 병영 임상 3상 연구 결과 초록이 공개됐다. 라고 17일 밝혔죠. 간암 환자의 간 기능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서 유효성을 입증한 것을 전했다. 내용은 맞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다. 간기능 일부 저하된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OAS는 리보 병영 투여군에서 23.9개월 소라팬입의 15.4개월 대비 월등하게 높았죠. 간기능 비교적 많이 저하된 환자에서도 19.1개월 대 12.3개월로 큰 차이를 보였다. 모든 환자군에서 치료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간암의 특성상 간기능은 간암 환자들의 간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전체 환자의 60% 이상이 ALBI 2등급에 해당한다. 현재 50% 이상 시장 점유하고 있는게 아바스틴 디센트릭 병영역법의 추합인데 간기능이 많이 저하된 ALBI 2등급 환자에서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해서 리버세라닉 병영역법은 해당 환자들 중심으로 시장을 빠르게 차지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트보게일 교수 주도로 스티븐 찬, 홍콩중문의대 교수, 알리청, 타이페이 국립대 교수 등이 참여했고 엘레바의 장성은 부사장, 항서제약의 웨이시 등도 참여했다. 더불어서 리버 병영역법의 환자의 연령대가 연령대에 따른 유해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공개가 되었다. 그 결과 65세 미만 환자군에서는 대주군 대비 피로와 통증이 현재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투약 이후 피로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4.8개월로 소라 편입의 6.4개월 대비 큰 차이점을 확인했다. 이 뉴스죠. 그런데 이 소식은 16일부터 계속 나왔죠. 16일부터 계속 나온 소식이 오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었다. 지금 이 소식이 나오는데 지금 이 소식으로 이런 뉴스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탕뉴스라고 볼 수 있죠. 재탕뉴스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신선한 재료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지금 따끈따끈한 신선한 호재 소식이 아닌 상황인데 이런 소식 가지고 이걸 7%나 끌어올렸습니다. 이 소식 가지고 올린 이유를 저렇게 해석해서 국제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던졌죠. 이런 지금 상승이다 라고 하면 아직은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이런 상황이죠. 다른 종목들은 다 지금 박살이 나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밀리죠. 이런 상황인데 A7B만 그런 소식으로 이렇게 나 혼자 올라간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가 올라갈 때도 간암 이자프 좋다.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이제 IR을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렸고 아스쿠시어에서 나온 내용은 기존에 이제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죠. 여기 올라갈 때부터 나왔던 그런 소식들이고 데이터가 나온 거는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나온 소식들인데 그런 부분 가지고 오늘 갑자기 올렸죠. 그리고 BW가 내일 팔 수 있게 만들어진 상황이다. 상당히 뭔가 잘 짜맞춰져 있는 그런 핸들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면 그게 다 돈입니다. 주가를 이렇게까지 올려줬는데 지금 그러고 나면 다시 또 게시판에는 HLB 뭐 어쩌고 어쩌고 뭐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고 하고 좋아요가 막 왕창 찍히고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은 패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좋아요 좋아요. 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게시판에 보면은 뭐 이제 시작이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떠들어 대면은 어떻습니까? 매도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결국 매도 못했죠. 매도 못하고 쭉 밀려내려서 4만 2천원 종가 저가 5만 4천원에서 4만 2천원까지 한번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7% 정도 이렇게 올려서 나 이제 반등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다시 또 이런 또 글들을 막 써댑니다. 써대면 내일 뭐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막 달라붙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2천원 하는가 보다 하고 막 달라붙겠죠. 달라붙어 차트 분석을 제대로 제대로 딱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뭐 받고 올라가네. 그로 2천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얼마가 남는다. 그로 이제 달라붙는 개인들이 많이 생긴 거다. 그러면 이제 세렉틱이 웃으면서 어디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어. 지금 빨리 다 일로 들어와 그렇게 하고 이제 물량을 던지겠죠. 먼저 BW 전환한 물량들 아마 제일 비싸게 매도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탈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시나리오가 뭐 뻔하죠. 뻔합니다. 뻔하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 에서 이 세력들이 돈을 써가지고 지금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는 상황에 이렇게 지금 어수선하고 지금 악재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어 있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밀어올린다.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상당한 세력들에게도 상당한 리스크다. 그러니까 오늘도 돈을 안 썼죠. 거래량이 별로 없이 거의 뭐 자전 돌리다 싶어가지고 얼마든지 개인들 유혹해가지고 고점에서 던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끌어올려 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BW 물량들은 비싼 가격에 아마 잘 팔아먹을 겁니다. 개인들에게 선물을 주면 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돈이 욕심때면 안 되지요. 욕심때면 감사합니다.